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이게 망고 같긴 한데 망고는 아닌 것 같고 엄청 부드럽네 망고는 아닙니다 감 같기도 하고 찐 감자 같기도 하고 평생 처음 맛보는 과일인데 진짜로 고구마 맛도 나고 감자 맛도 나고 간 맛도 나고 망고 맛도 나고 씨앗이 과맑같네 처음 먹어보는 과일인데 진짜 진짜 오묘한 맛이네요 맛있습니다 부드럽고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